수갑 쪘어, 수갑 쪘어, 수갑 쪘어. 아! 강남스타일! 어저께 저거. 가운데 가운데. 아니 슬리피는 벌써 지금 지쳐가지고. 앉아서 하면 안 돼요? 약간 느긋하게 좀. 서야 돼? 어차피 지금 못할 것 같은데. 대망의 마지막 대결. 마지막 라운드 최근 미션은. 내 몸 사용 설명서입니다. 내 몸 사용할지 모르는데. 팀원 두 명이 제시어를 보고 나머지 한 명의 몸을 마리오네트처럼 조종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황나래. 잠도야 돼. 우아! 패스 총 2번 가능하고요. 제한시간 3분 동안 더 많이 맞힌 팀이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하면 진짜 웃겨.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여기서 승리하신 팀은 바로 퇴근이고요. 여기서 패배하신 팀은 노동이 좀 있습니다. 어? 노동이? 사갔다나 보다. 노! 사갔다나 보다. 사갔다나 보다. 사갔다나 보다 진짜. 아까 기상 미션 때 사용한 볏짚을 치우는 작업을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사용하신 볏짚 50단을 이장님 차에다가 선적하는 작업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볏단 진짜 무겁던데. 형 이건 이겨줘요. 알았어. 거틀마트 벗겼다나? 거틀마트 벗겼다나? 진짜. 형 요즘에 기계들 많잖아요. 미치겠다 미치겠어. 안 내놓으신 걸 가위바위보? 안 내놓으신 걸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인물과 동물입니다. 주제. 준비되셨죠? 제명이 이긴다고 우리가. 제한시간 3분 갑니다. 시작! 브레이크 댄스. 브레이크 댄스. 오오오 저기 날라갔다. 엄청 커다란 목욕이다. 아! 조성석! 정답! 저걸 어떻게 맞춰? 네. 넥스트 레벨 에스파. 드르르르 드르르르 드르르 드르르 영군. 정답! 왜 이렇게 잘 맞춰. 오! 우리 잘한다! 날아가자! 자, 날아가! 날아가! 볼링? 볼링을 치면서! 볼링! 볼링! 나 사랑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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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사람친다! 광현기! 김현아 뭐야? 정답! 맞아 맞아? 오케이! 뭐? 아 이거 누구였더라? 현진이 형! 현진이 형! 그렇지! 아 그거 누구야! 아 나 알아! 나 알아! 이거 안다고!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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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버님 누구야! 그! 그 아버님 누구야! 그! 그! 아 그 누구야! 아버님! 나랑의! 박란정 선배님! 오! 어 뭐야! 오리오리오리! 오리오리오리! 긴구려 선배님! 그렇지 그렇지! 뚜루뚜루뚜! 뚜루뚜루뚜!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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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오케이! 왜 이렇게 해? 다 비슷해,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아 이거 놔! 나란 말이야! 내가 도대체 하나도 없어! 놔! 사람은 돌아오는 거야? 돌아와! 다 버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뭘까?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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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 배드민턴! 이용대! 테니스! 나달! 테니스! 나달!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배드민턴? 배구! 김현경! 4 3 2 이게 뭐야? 잘했어, 잘했어! 이거 너무 잘했어! 샤리폼 받아! 어? 샤리폼 받아! 샤리폼 받아! 모를 수 있어! 잘했어, 잘했어! 나 나쁘지 않아! 잘했어! 준비! 시작! 뭐야? 권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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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맹구! 이걸 받지다니! 어? 잘했어! 잘했어! 신호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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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랑은 불편한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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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뭐 하는 거야? 고릴라! 원숭이! 고릴라! 원숭이! 정답! 야 이거 어렵다! 아이고! 사랑? 웃기지 마! 얼마 오면 돼! 얼마 오면 돼! 얼마 오면 돼! 내가 다 줄게! 너? 뭐야? 저희가 표현을 못한다, 표현을! 빡! 아니 뭐야, 이게 똥! 빵? 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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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제일 자신을 했나봐? 이거를 나한테 맞히더라고? 나를! 대박! 야, 이거! 나한테 형이 그 사람인 줄이 뛰어나는데 내가 나를 맞히더라고? 아아! 잠깐만!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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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맹구? 아저씨! 됐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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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형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다니까? 어렵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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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형님! 형님! 왜 형님 춤을 춰야?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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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려!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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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신이다, 심신! 심신! 어... 뭐야? 나의 예쁜 날 두고 가시나 뭐? 몰라? 아, 꽝! 아, 아, 공공출빵! 공공출빵! 아, 배 아파! 끝났다, 끝났어! 어떻게 하지?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냐? 어떻게 하지? 대박이다! 몰라? 몰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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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통과! 수갑 췄어, 수갑 췄어!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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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고요, 3분 지났어요. 아, 아! 아! 이겼다, 이겼다! 두렵게 못 타요! 아, 진짜! 이겼다, 이겼다! 다번에 지났 때! 두렵게 못 타요! 아, 진짜! 김종민 씨의 바람대로 자, 노랑 팀이 승리하셨고요! 오! 조금 더 이곳 예산이 남아계시게 됐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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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민이는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뭐! 그래요! 어? 왔다! 아, 정민이 이따가 여기서 일 일 있다고... 호퓰리는 거 아니에요? 7시에 일이라고, 한다? 자, 정민이 끝까지 하시면 되는데요. 정민이! 고맙습니다! 야, 넌 진짜 머리가 똑똑한 것 같아. 형, 최고야! 저 형, 최고야! 형, 최고야! 끝까지 분량 챙기면서... 형, 최고야! 공과리 잘하고? 네! 어? 고생하셨으면 좋네. 고생하셨으면 좋네. 진짜 오랜만에 대학교 주반에 첫 MT?! 뭐 이런 느낌, 막 헐레이고. 이번에 좀 즐겁긴 했어요. 다 특이한 경험이었고 안 해봤던 거라 더 진숙한 것 같아요. 젊은 피를 수혈받고 가는 느낌이 들어요. 생동감 넘치고 감각이 깨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눈물이 나? 정말 많은 것을. 그러니까 형 그만해, 그만. 이태국 그만해. 이 위에서 옮기지도 않고. 뭐 이태국 얼마나 하다고. 이게 진짜 일방인 스태프분들이랑 예전에 못 느꼈던. 다 끝났다, 다 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 감독님. 제가 막 19, 20살 때 뵀던 여기 감독님들이 아직도 계시는 거예요. 그럼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 다시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낳아서. 원밀리언에 넣어서. 채연서 원밀리언? 약간 이런 어떤 각은 보고 있습니다만. 그 친구 원해야겠죠. 눈물이 나 이게 방송에 나가? 나가요. 나가요. 빠르게. 이야. 의존 형제 특집.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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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비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게 비교를 하면 불행해진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오케이. 행복했습니다. 변기 먼저. 아, 오, 맞아. 콩 한쪽도 나아 먹는. 우리 1박 2. 의존 형제 특집. 진 형제보다 더 진한 형제들과 잘 놀다 갑니다. 대한민국 최강 이하여 여생 몬 파이팅. 파이팅! 우애가 넘치는 우리가 누구들 봐!